음악 오늘은 성경 말씀 두 곳을 우리가 잘 아는 곳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가득 잡았다는 장면도 참 대단하지만 또 거기에서 밤이 맞도록 어부 출신인 자기가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어부도 아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에 순종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장면이지만 누가 보면 5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있다면 물고기를 가득 채우고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깜짝 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달려와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아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했다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전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불렀던 호칭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고 난 후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물고기를 잡고 난 후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 주인님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노예가 자기 주인에게 부르거나 아니면 황제 앞에 나가는 신하가 자기 주군에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동양권에서 쓰는 말로 말하면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권력자나 주인에게 나의 생명마저도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의 퀴리오스 주인님이라는 호칭입니다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이 장면은 탕자 이야기라고 알려져 있는 그 이야기의 전반부입니다 이 전반부의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흔히 우리는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돌아가시기도 전에 나누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탕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재산을 갖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 거기에 탕자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유산상속급에 의해서 자기의 분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눠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정당한 자격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몫을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두 아들을 동시에 부르셔서 두 아들에게 분깃을 다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당연히 돌아갈 몫이라는 거죠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재산은 세 덩어리로 나누었을 것이고 둘째 아들에게 한 몫을 주고 큰 아들에게 한 몫을 주고 남아있는 그 재산을 갖고 아버지는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상속자가 정해지면 그 아들에게 그 몫을 주므로 그 상속자는 다른 아들의 두 배를 갖게 하는 것이 당시의 재산상속법이었습니다 어쨌든 정당한 자기의 권리를 작동했기 때문에 이 모습 때문에 그를 탕자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 받은 것을 갖고 외국에 가서 그가 정확히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재산을 낭비했고 방탕하게 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갖고도 그가 탕자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탕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허랑방탕한을 생활하는 남자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의 잘못된 모습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아버지의 곁을 떠난 것 그것이 바로 탕자의 지면목이죠 어느 순간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자다 과거에 자기 삶을 이제 돌아보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했고 또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단절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탕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탕자라고 깨달았던 그 자리가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라는 겁니다 제가 가론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둘 다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경중을 따지면 가론 유다보다는 베드로가 조금 가벼운 배반처럼 보이긴 하지만 배반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 보면 베드로나 가론 유다나 예수님을 배반하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돌아왔고 가론 유다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가론 유다는 배반의 끝에서 인생을 끝내버렸고 베드로는 배반을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그 배반의 끝자리에서 배반 자체를 끝냈다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 형격한 차이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회의론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더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베드로는 교회의 벌써 반석과 같은 존재로 삼아 놓으셨기 때문에 가론 유다에 비해서 베드로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회의론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돌아올 수 있었던 자리는 오늘 누가 보금 5장 1절과 11절 사이에 나오던 가장 격정적인 장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뭡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다른 말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자리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자임을 깨달았던 바로 그 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은혜의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출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출발선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는 자기가 어긋나거나 잘못될 때마다 다시 한 번 그 출발선 앞에 섰었습니다 그 출발선은 자기는 철저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탕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이 탕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러고 망하나 보다 아 내가 이렇게 돼지 먹이나 먹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다니 그러고 자살했다면 그는 가로뉴다의 길을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이 나보다 더 풍성한 자리에 있고 내가 그 좋은 자리를 박차고 나오다니 한 번만 다시 그 자리로 갈 수 있다면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면 바로 자기가 철저히 파괴된 죄인임을 깨닫는 그 출발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귀향이라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신 분들은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껴안고 있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머리도 다 쥐어뜯긴 그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데 그의 오른쪽 허리춤에 단금이 하나 차여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탕자가 단금 차고 집에 돌아왔다는 말은 없지만 이 탕자 이야기를 나름대로 해석한 렘브란트는 자기의 그 해석을 단금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미술평론가들은 그것을 아들로서의 마지막 자존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그 아들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바로 이 칼로 표현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팔지 않은 물건 그 렘브란트 그림 속에 오른쪽에 차고 있는 이 칼은 그 가문의 아들이라는 문양이 새겨진 칼입니다 결국 그는 가장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팔지 않았고 그것은 다른 말로 그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관계를 단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그림 속의 탕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서 동네에서 열심히 놀면서 자랐습니다 방학 때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밥을 굶어가면서 놀았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뭐 하나 사오라고 부탁하는데 시장에서 뭐 저희 집에서 시장까지 한 10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싫어 땡깡 부리고 고집 부리다가 어머니랑 싸우고 나와서 정신없이 동네 애들이랑 놀았는데 저녁에 슬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저희 동네 풍경은 이랬습니다 해가 진령이 되면 엄마들이 와서 애를 찾아가는 그런 공터에서 놀고 있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애들한테 철수야 원재야 주혁아 이렇게 부르면 엄마들이 애를 찾아가는데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 난리를 치고 나왔는데 그래 이놈 오늘 들어오지 마라 저녁 굶어라 점심도 굶었는데 저녁까지 굶으면 또 집에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떡하나 제가 왜 그런 두려움을 갖느냐 하면 저희 부친 때문입니다 저희 부친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인 저에게 시험을 못 치고 들어오면 또 학교에서 뭐 잘못하고 들어오면 약국 문을 거의 밤 12시 정도에 닫고 들어와서는 자고 있는 저를 내복 바람으로 대문 밖에 내쫓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 3학년 때 비는 주륵주 내리는데 대문 첨화 밑에 내복이 있고 대문 주륵주 내리는데 대문 첨화 밑에 내복이 있고 이렇게 서 있었던 제 모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쫓겨난다는 것에 대한 그 고통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엄마마저도 나를 내몰아치면 어떡하나 그런데 어머니는 그렇게 말썽부른 그날에도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원자야 밥 먹어라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집으로 갔죠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집으로 갔죠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철이 들고 마니까 그 두려움은 사실은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었고 그 두려움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제가 의지했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어머니라는 것 나는 그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거였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컬어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아들이오 딸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죄의 그늘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면 어떨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어떡하나 라는 막연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은혜의 하나님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출발선에 세우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가론 유다는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일컬어 한 번도 주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항상 라비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추라고 이미 출발선부터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가브나움의 백부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믿음을 일컬어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볼 수가 없다고 하셨던 그 믿음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는 흔히 집에 있는 자기 종의 병을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시지 않고도 그 백부장이 만난 그 현장에서 말씀만 해주시면 그 병이 낫겠다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주님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주님이란 호칭과 이 백부장이 썼던 주님이란 호칭은 어떤 의미에서 의미론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죠 저도 수하에 군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백부장이란 말은 오늘날로 치면 중대장급 혹은 대대장급의 로마의 부대에 있어서 가장 요직이 되는 하급 장교이지만 가장 중심되는 장교가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수하에 있는 부하들이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어떻게 말을 듣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들이 복종하이며 따르듯이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병마마저도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하신 주인님 주인님의 무게를 알고 있는 이 백부장이 자기는 그 마을의 백부장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일개 촌부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진면몽을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지점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추종하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자리에서도 나의 생각과 나의 개념과 나의 주장과 나의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지점이 있어야 합니다 간혹 목회자로서 어떤 성도들을 설득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분쟁이 나고 다툼이 나서 아픔 가운데 있거나 혹은 여타의 문제로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제가 가서 격려 겸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부분을 한 번만 더 참으십시오 자존심이든 뭐든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곤면하거나 도전할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은 그 말을 듣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지만 이것만은 안 됩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제가 그거는 양보를 못하겠습니다 이까지 좋은데 그 뒤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아무리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거는 복종 못합니다 제 마음에 한마디 꼭 내뱉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때 그걸 못 내뱉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Are you Christian?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이거는 복종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책에서 읽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현대판 탕자 이야기입니다 집 나간 소녀 이야기인데요 미시간주의 트래버스 시티라는 동네에서 자랐던 한 소녀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트래버스 시티가 저도 찾아보니까 되게 작은 동네였더라고요 이 작은 동네에서 구식 부모 밑에서 자랐던 아이는 잘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춘기에 자꾸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말이 탐탁지 않고 너무 시골에서 자라서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하지 못하는 상황도 안타깝고 그래서 어느 날 아빠랑 대판 싸우고는 그 길로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대도시였던 디트로이트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막막함 가운데 큰 차를 타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남자는 좋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이 소녀는 세상을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겼고 그 사람이 데리고 와서 살게 한 집에 살면서 맛있는 밥 먹고 좋은 옷 입고 심지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약을 먹고 기분이 묘해지는 것도 느끼면서 야 세상 재밌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에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는 이 재밌는 건 나한테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자꾸 세상이 무섭다 나쁜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엉터리였구만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 남자가 어느새 다른 남자를 소개시켜줍니다 이 남자는 포주죠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이 어린 소녀가 성매매에 종사하게 됩니다 옷은 화려하게 입고 또 화장도 했고 장신구를 장식하고 집은 좋은 데 살았지만 이 여자의 일은 자기를 망치는 일이었죠 그런데 모릅니다 1년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우유를 하나 사 먹었는데 우유각 뒷면에 소녀를 찾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습니다 거기에 자기 얼굴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돌아오라는 문구와 함께 소녀를 찾습니다 하는 그 광고를 보고도 이 소녀는 안 가? 거길 왜 가? 주변의 사람들은 이제는 그 그림 안의 소녀랑 실제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서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이 지난 이후 이 소녀는 병색이 완연해집니다 함부로 몸을 사용하고 또 불 좋지 않은 것들을 취했죠 마약 중독이 되고 병이 나지 않으니까 이 사장 그 남자는 이 소녀를 길거리에 버려버립니다 주머니에 단돈 1달러도 없었던 이 소녀는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단돈 5불 10불에 몸을 파는 그런 소녀가 됩니다 그런 어느 날 꿈을 꿉니다 트래버스 시티 시골이었지만 꽃이 만발하고 풀밭에 강아지와 함께 뛰어나디던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우리 집 강아지도 나보다는 잘 살겠다 그리고 이 소녀가 무심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가장 좋은 곳을 버리고 이 가장 나쁜 곳으로 떠나왔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 아이는 부모 집에 전화를 걸어서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전화를 안 받아요 한 번 끊고 두 번 끊고 세 번째 메시지를 남깁니다 나 어느 날 몇 시에 고향에 버스를 타고 갈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종점이 아니에요 거기서 더 가버리면 캐나다입니다 만약 엄마 아빠가 나와 있지 않으면 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서 저는 그냥 캐나다로 갈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남기고 버스를 타고 여섯 시간 거리에 자기 고향으로 떠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선이 있다면 그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믿음의 첫 단계는 우리의 죄의 고백인데요 이 죄의 고백은 바로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을 때도 죄를 고백하지 못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저 사람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나를 인정치 않을 거야 그럼 그 사람 앞에 가서 용서를 못 빕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주는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용서라도 빌자 또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준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적발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죽일놈 이런 죄인 나가 죽어라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성경의 본문들을 이렇게 종합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예수님은 죄수로 끌려가서 채찍질 당했고 이미 가진 고초를 당한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친 장면을 보면서 그때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 눈빛을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하며 닭 울음소리와 함께 자신을 회개하죠 그 눈빛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 이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렇게 살 줄 알았다 내가 예언도 하지 않았냐 이 못된 놈 그 눈빛이었을까요 아니죠 베드로야 괜찮다 내가 이미 네가 그렇게 한다는 걸 알았잖니 나는 그걸로 상처받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네가 상처받아서 파괴되는 걸 원하지 않아 베드로야 일어나 그 눈빛은 따뜻한 주님의 눈빛이었을 겁니다 용서와 은혜의 눈빛 차라리 증오의 눈빛이었고 미움의 눈빛이었으면 베드로는 그렇게까지 회개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늘 그렇게 서 있습니다 탕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아버지와 하늘에 득죄한 자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은 제대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의 돈과 성공과 출세인 것처럼 우리는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간혹 말씀 안에서 깨달아질 때 내가 참 잘못 살고 있는 것 같다 라고 깨달아질 때도 우리는 영락 없이 가로뉴다의 모습을 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느끼기도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서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고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명목상의 표현일 뿐 진정한 마음 속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거나 세상의 가치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녀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트래블로 시티를 향하는 버스 속에 몸을 실은 소녀는 자기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버스 안에서 깨닫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와 있어도 보기 힘든 밤 12시 도착하는 버스를 탔다는 겁니다 자기가 떠올려 본 자기 고향 마을의 버스 정류장은 조명이 어두웠습니다 허름한 시멘트 벽에 의자 몇 개 놓여 있는 간이 정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류장에 서 있는 시간은 단 10분 엄마 아빠가 그 시간을 제대로 못 맞추거나 조명이 어두워서 버스 안에서 자기가 그 엄마 아빠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가 남겨놓은 메시지를 엄마 아빠가 못 들었을 때 이 계획은 애초에 아무런 성공 가치가 없는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었고 6시간의 버스가 달려서 고향 마을로 들어갑니다 엄마 아빠가 안 나올 걸 생각한 이 아이는 혼란스러웠고 두려웠고 버스 안에서 흐느낍니다 아마 소리를 들었어도 엄마 아빠는 나를 잊어버렸을 거야 말 안 듣고 집을 나온 몹쓸 딸 이제는 내 딸 아니다 하고 잊어버리고 사실 거야 7회까지의 어두운 밤 그 버스는 터미널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정차 시간 10분 소년은 입술에 립스틱을 지우고 머리를 만지고 장신구도 떼어낸 채 용기를 내어서 버스 입구를 내립니다 내리는 순간 컴퓨터에서 큰 종이에 뽑아서 덕지덕지 붙여놓은 웰컴 콘크리트 벽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의자 모든 공간에 붙여놓은 소녀를 환영하는 문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찾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삼촌, 사촌, 할머니, 증조할머니, 이모할머니 무려 40명의 사람들이 빼곡히 터미널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아빠에게 달려가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런데 아빠는 빨리 집에 가자 파티가 준비되어 있다 그 밤에 그 딸과 함께 온 가족이 가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누가 보금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를 조금 벗어나서 아버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채신머리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옷이 벗겨질 정도로 신발도 신지 않고 지위가 어느 정도 되고 주변에 많은 하인들이 있으면 점잖게 그 아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맨발로 달려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를 향하여 아들이,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 아들에게 이제 정신 차렸니? 꼴 좋다 내가 가지 말라고 할 때 안 갔어야지 이 능력으로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라 하지 않습니다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너는 종이 아니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란 말이다 잔치를 벌이자 주님 앞에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혹시 우리에게 누르는 무게가 되어서 쓰러져 넘어지기를 하나님은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늘 실수하며 잘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것이 우리에게 지는 무게가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끼를 지나고 오면 또 못 살았습니다 다음 학기를 시작하며 금식하며 하나 끼를 시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하나 끼를 지나고 나면 또 심하음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한 학기 한 학기 지날 때마다 저는 기도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벼루기도 낮짝이 있지 뭘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 아 기도 못하겠다 그리고 세 학기째, 네 학기째 접어들면서 이제 기도도 하지 않고 시작하는 저에게 성령님은 꾸짖으셨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야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를 무시하시고 꾸짖으시고 너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앉는 너의 잘못된 모습이 하나님을 슬프게 해 주일 예배 기도 때 회중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권했습니다 죄책감에 가득 찬 기도는 이제 그만하자고요 우리 장로교 전통이 사실은 지적입니다 이 지적이란 말은 회계를 할 때 늘 자책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버리는 기도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하늘림 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런 기도 그만하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계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이 부끄럽게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능력을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부끄러운 우리들이 앞으로 이 일주일은 힘차게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을 은혜의 주님으로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의 출발선에 서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한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고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것이고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어떤 순간에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사랑해 주십시오 말해야 하고 그 말은 눈을 들어 바라볼 때 결국 늘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의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목도함으로 다시 한번 믿음을 출발하며 은혜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